사도행자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무의미해 보여도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 무의미해 보여도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미 없이 보내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 입시나 고시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으며 그냥 시간을 버린 것 같은 것이 아닌지 자기 스스로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왜 고난인지 아십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왜 고난이겠습니까? 여성이 임신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2개월이 되고 4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어가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배라도 나오게 됩니다 예정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산의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두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명한 의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은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사실 그 시간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눈으로 지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눈으로서 의미 있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으시고 불안하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오백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또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을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또한 알려줬습니다 승천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본문 헤라 성경으로 보시면 6절에 그럼으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질문이 앞에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주여 바로 이때입니까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때가 입니다 제자들이 언급한 이때는 5절에 약속한 성령 세대를 받을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나라가 망연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성령 세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인지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자들은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직 자기들의 정력과 이익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의미한 삶을 삶의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알려주고 그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맑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주요 있게 볼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와 백성에만 제안하려는 제자들의 발상이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은 종종 사도행전의 건물에 청사진 혹은 목차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라는 지리적 확정 구도는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전개의 구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예수살렘에서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13장부터 28장은 안디옥을 출발해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노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 구도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노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복음이 노마, 즉 땅 끝에서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증인이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증인이란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란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인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귀로 들어야만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체험을 좋아하고 환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꿈으로도 예수님을 봐야만 신이 나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전세계에 미칠 회개와 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인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선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구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를 맞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방해를 받지 못하고 파괴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자는 다시 패배자가 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들이 온 사막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선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증거하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은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기적과 행동 비유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림 증인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 천국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성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 사진을 많이 찍을 것입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정말 여기저기 갈 때마다 많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메모리로는 사진을 몇 천장을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메모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용량이 부족해서입니다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진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알지만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용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두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추마여 일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인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 되든 버린 돌에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이라 하였더라 카메라를 메모로에 비유하면 그 용량이 베드로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피로를 채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증거한 것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권능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피로를 채울 수 있다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공허해지고 최후에는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채워 이 사회의 모든 피로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피로를 알아내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삶 이것이 세상에서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의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피로 그리고 천국이라는 피로, 영생이라는 피로,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성성교에 나아갑니다 제주성교에 나아갑니다 대만과 네팔,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나라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증인된 삶,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무혐의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는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룸이 그를 가려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연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사실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즉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승천 반식과 재림 반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이 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살펴볼 것은 11절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벌써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또다시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 천사들의 선포에 큰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 자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위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기다림으로써 기도하는 것에 그리고 기다림의 삶을 온 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을 느끼며 만족을 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다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여 택배가 올 때까지 물건을 기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의 고백에 답변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끝나나 예배가 언제 끝나나, 성교가 언제 끝나나 기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틀 안에 약속뿐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항상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통틀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제림인 것입니다 이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의 제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신 바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바울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끝은 언제입니까?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바가 아니요 기다림의 해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연기한 배우 오영수 씨는 연기 경력이 58년에 출연 작품만 무려 200편으로 연극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는데 연극계에서는 정평이 나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1등만이 출세하고 2등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졌지만 3등에게는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승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1등이 되지 못하는 모습에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에 무의미한 모습에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며 승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 시간에 승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오 일어나시느니 이는 너희의 국류를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삶은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부활과 심판과 재림과 천국의 모든 것들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성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의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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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